형 근데 판자가 제일 아이템에서 못하는 사람을 탄다 했잖아요 근데 왜 여행위기는 판자 타요? 못 타니까 판자 타지 유영이 형 존대용 존택한 동급이야 동급 아 진짜요? 연방이네 칠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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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타 나야타 칠팍 일미 쉴드 아베 잠금 걸렸어요 아 아 이걸 어떻게 되는거야? 1파 번개 맞았다 아 쉽지 않아 아 야 또 죽여 하네 잠깐! 맞았다 뛰었어 나 우즈맞았다 나 우즈맞았다 나 우즈맞았다 나 우즈맞았다 나 우즈맞았다 나 안 움직인다 나 안 움직이지 안 움직여 그래! 내 도전기라고 혜택이 천사있다 혜택이 천사있다 아 천사있었어? 몰랐어 내 정치 아 천사 있었지 우리 아 몰랐어 아 찾아있었는데 아 찾아있었는데 산! 아아아아아아 질미 파리 파리 아아 나 씨바 아아 아니 그거 씨리럭까봐 너가 지금 보고 있는데 아니 씨딱만 들고 있을라겠지 예에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